참나가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육바라밀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참나가 육바라밀의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육바라밀로 나를 인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참나를 접속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내 애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참나에 접속했을 때 탐진치 충만하던 내가, 즉 이게 아집이거든요. 아집과 무지 충만하던 내가, 치는 무지죠. 무지 반대, 지혜. 생각이 더 현명해지고 아집, 욕심이 비워지고 사랑,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지혜와 배려가 참나 접속했을 때 내 애고가 무지 아집 쪽이 아니라 지혜 자비 쪽으로 변하신다면 참나가 나를 그렇게 인도한 거죠. 참나가 뭘 원하는지, 참나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는 참나에 접속했을 때 애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내 애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끝없이 연구하세요. 참나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참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내면 일지보살이 됩니다. 참나 만나서 참나랑 아 이제 생사 해탈했다. 참나 자리 알았다. 영원불멸의 내 본질을 찾았다. 공적영지 자리 알았으니 이제 죽어도 나는 내 돈을 얻었다. 참나는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죠. 그 정도 얻으면 견성했네, 확철되어 했네 이것만 해도 절에 가면 고승 소리 듣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돼. 그런데 참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걸 공부하시면 옛날 선사들 중에 여기까지 아신 분들은 법신 향상사라 그래요. 법신이 날로 진보하는 일이 있어요. 참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것까지 알아내면 여러분 일지보살 열고 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돼. 더 가면 다르다. 더 간다는 게 뭐냐. 참나에 접속해서 참나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를 끝없이 인가해 가면서 현실 속에 인가를 어떻게 해요? 참나와 애고의 만남 속에서 인가를 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게 맞김입니다. 참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실험이죠. 실험을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안 알아줘요. 참나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양심대로 살으라고요. 이거 알아내시려면 참나랑 겁나 친해지셔야 돼요. 참나랑 참나랑 참나...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참나를 만나면 애고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럼 참나의 명령이 뭐예요? 고요하라. 사물이 선명하게 보여요. 지혜로워라. 되게 관대해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절제력이 생겨요. 정의를 지켜라. 선을 지켜라. 그리고 빡세고 힘든 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수용하라. 진실을 수용하라. 이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정진력이. 정진하라.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육바람일. 육바람일이 참나로부터 나온다는 걸 매일 확인하셔서 참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신다면 여러분 삶이 지혜로워지십니다. 제 얘기를 지금 이 얘기도 여러분이 인가하시면 여러분의 지혜가 돼요. 근데 그냥 제 말을 듣고만 계시면 제 지혜죠. 근데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 깨어서 양심적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진리가 복사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들이 하고자 했던 게 이 작업이에요. 진리의 복사. 여러분이 제발 진리를 다운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들. 인가하시면 여러분 거. 인가 안 하면 제 거. 성인들. 감사합니다.